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212페이지 취하인데요. 취하를 그냥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시험에 나왔던 게 18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줄 정도 나오면 무슨 말인가는 알아야 되니까 이해만 하고 가겠습니다. 취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등기를 신청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철회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거기 5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지 뭐 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일단 취하는 내가 등기를 신청해서 국가기관에 하는 거니까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로 하는 것이고 서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인청을 일관해서 동기신청세 할 경우에도 그 중 뭐예요? 일부 부동산에 말해서 신청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3개를 신청했다가 그 중에서 뭐라고? 일관신청한 것 중에 이렇게 한마디로 일관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갑과 우리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는데 부동산이 뭐예요? 자 부동산이 몇 개가 있다는 게요? 3개가 있다. 이게 3개가. 자 그러면 이 3개가 있으면 뭐가 같고? 자 그게 같은 관할 등기소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같아.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상승이면 안 되고 등기 원인이 다 매매고 목적이 다 잊었는기라면 이렇게 뭐예요? 자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 지금 그랬을 때 뭐만 그 3개를 등기 신청했다가 일부 취하를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인청 대리권이 자 신청 대리권이 등기인청을 취하기 위해서는 취해에 관한 숙권이 있어야 된다. 숙권 있죠? 그래요. 대리 숙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인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그 등기인청 정보는 신청인 또는 대인에게 한바일 쓰였으며 다만 부속서류는 한바일 수 있다라고 쓰였는데 철회라고 하는 것은 철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돌려주는 거니까 다 돌려주니까 각할을 할 때는 각할 때는 뭐예요? 각할 있죠? 각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게 각할한 서류라는 걸 저기해서 뭐만 부속서류만 돌려주는데 자 이 뭐예요? 이 철회는 뭐예요? 다 돌려줍니다. 다 왜? 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거기 자 뭐라고 자 그 4번에 자 그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자 그 부속서류는 환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하고 차이가 있다? 각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로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등기관은 등기부에 등기상할 기자들에도 교합 있죠? 우리가 교합 식별부를 뭐예요? 기록할 때까지는 완료종까지 뭐예요? 각하종까지 완료종까지 뭐 할 수 있다고 취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는 다음 각골구에 기록한 등기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등기부는 표지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골구가 있을 때 이 어디에는 이 표지회부는 있죠? 이 표지회부에는 우리가 구분검을 얘기했을 때 대지권능기는 표지회부에 해요. 대지권능기는 표지회부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디에 이 지금 표지회부는 절대 뭘 쓰면 안 돼요? 대지권 뜯던 게 하고 접수번호라고 하는 걸 쓰면 안 됩니다. 뭘 쓰면 안다고 접수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각구나 을구에 써야지만 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때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다른 거는 접수번호죠? 그러니까 다음 중 각골구의 기록상이 아닌 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라고? 접수번호. 그 접수번호가 없으면 뭐라고? 대지권 뜯던 게 해요. 그래서 어디에 그 각골구의 기록할 상이 표지회부의 기록할 상이 아닌 것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표지회부에는 접수번호와 대지권 뜯던 게 바꿔서 뭐예요? 각골구의 기록할 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그냥 대지권 뜯는 게 그게 답이다. 그래서 5번에 구운 건물에 대지권 있을 때 그 권리 표시해 가는 상 있죠?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56분 다음 중 등기빌 정보 작성 대상 등기가 아닌 거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기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는 거 1번 소유권 보존 능기 갑이라고 명의가 이렇게 올라가죠? 2번 잊었는 게 의리라고. 그 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능기 있죠?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빌 정보를 겨부합니다. 자 근데 거기 등기빌 정보를 작성 대상 아닌 거 명의가 원하는 거 합의자가 2사람에서 1사람이 더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갑이라고 원래 갑과 의리 소유권자인데 갑만 몰래 등기해갖고 자 의리 뭐예요? 의리 경경 능기 한다든가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의 갑 단독 소유를 갑으로 공유를 경경 능기 한다든가 합의자가 추가한다든가 보존 능기 전세권 설정 잊었는 게 안다든가 가등기 하죠 가등기 가등기도 가등기 명의자 올라갔잖아요. 근데 권리자의 대의로 해서 잊었는 게 안 것은 그건 대의로 했기 때문에 자 등기완료 통지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대의로 뭐예요? 권리자를 대의해서 소유권 등기한 거 그래서 일단 등기필 정보를 작성 대상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해야지 출석하고 명의가 올라가는 것인데 권리자를 대의해서 등기한 것은 뭐예요?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는답니다. 자 57범죄를 별표합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의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토지 소유권의 등기가 완료될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총의 그 뜻을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능기를 마치든 이전 등기를 마치든 소유권의 변경 사항이 등기가 되면 자 이전 등기 마쳤죠? 새로운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통지서 보내줘라 그러죠. 그 다음 건물의 구조변경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 동그라미 치고 몇 개월? 1개월에 표시 변경합니다. 과태롭다 그랬죠? 소관총이 좋다 하니까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불이처하죠? 각하대 상입으로 소유권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소등심의 지장직을 하고 뭐라고? 소호등심의 자 이렇게 뭐예요? 소등심의 소호등심의 뭘 찍으라고? 지장직을 하고 그래서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에요?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소유자가 서로 틀리면 대장하고 소유권이 틀리면 등기부가 맞고 지장직을 하고 지 토지표시는 땅직자 대장이 중심이에요. 자 대장과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답인데 이 대장에 뭐로 돼 있다면 대로 돼 있다면 이게 답에서 대로 고쳤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니까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지. 표제부 고치는 거예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 변경을 표시 변경한다. 대장을 가지고 표제부 고쳐야 된다. 등기부 반대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토지의 소유권 연령할 때 대장 등부 기타 부동산 표시가 가는 증명서를 첨부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뭐라고 불일치할 경우 있죠? 등기부 사항에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뭐할 때 불일치할 경우에는 각하사에는 아니다. 이게 왜 이게 지금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야 되는데 이 등기소에서 안 보내줘갖고 서로 뭐하면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뭐할 때는 불일치할 때는 굳이 그건 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소에서 니네가 역할을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 거기 5번이 그렇게 쓰여 있죠? 등기관이 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뭐할 경우에도 불일치할 경우에도 뭐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각하지 말라 그런 의도예요. 근데 당연히 뭐예요?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면 몇 번처럼 거기 3번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이건 당연히 뭐예요? 각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00 뭐라고 215페이지에 거기 59 있죠? 59 그거 59번 그거 발표합니다. 다음 중 뭐예요? 등기를 완료될 그 뜻을 토지인 경우 지적소관청에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소관청에 뭐할 필요 없는 거 통제할 필요가 없는 등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물론 이제 5번이죠? 절대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를 했으면 대장에다가 소유권에 가처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통지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소유권이 바뀐 내용을 보내줘라는 게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어디에 이제 자 216페이지 61번 보겠습니다. 61번 보시면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뭐 이런 게 종합적인 문제예요. 61번은 별표해 주시고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인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인청할 수 없다. 물론 뭐예요. 물론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려해서 전자인청을 못한다.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인청이 각하를 당했으니까 제3자는 제3자가 없죠. 각하당했으니까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을 때 제3자가 있다는 얘기지 등기가 각하됐으면 제3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의 결정에 대한 제3자를 인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역도 뭐예요. 니은도 맞고 자 공동상승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진문에 상속되기 못한다. 그랬죠. 가까이 되겠죠. 대본적으로 어느 등기에서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사물을 위입 다 맞는 거예요. 옳은 게 다 옳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가끔가다 이렇게 뭐예요. 자 하나씩만 이렇게 뽑아갖고 뽑아갖고 이렇게 시험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문제 풀다가 제가 이제 뭐예요. 자 이건 한 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기나 해두자 그런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두자 니까요. 자 62번은 이제 별표해 두시고 전산정보 전자신청 얘기죠. 전자신청이 요즘 최근 들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안 나온 건 아니니까 방금 여기 본 대로 61번 문제 본 대로 봐 두 잔 틀린 걸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전자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는 등기 외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모든 등기를 다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구조를 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자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자경들은 등기소에 뭐예요. 최초로 하려면 신청해야 돼요. 4번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회해서 전자신청이 있다. 그럼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이렇게 법인 법인 아닌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뭐예요.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전자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인격자가 아니다.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된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회해서 전자신청 못한다. 그랬죠. 그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그렇게 이해해 주자.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4번 문제를 보자. 64번 문제는 옳은 거 그랬어요.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 가서 신청해야 된다. 꼭 관할 등기소 갈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된다. 등기소에 가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게 맞죠. 전자신청 아니라면 사용자 3년이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에서 보증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보증사회를 등록한 후 반드시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전자협회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니게요. 자 구두 전화 그 다음에 그 팩스 있죠. 팩스 그런 것도 가능했고 반드시 때문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법인안전사단제단의 경우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많이 안되요. 이 법인안인사단 재단은 뭐예요. 사용자 등록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사용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거기 전자신청의 취여도 뭐예요. 취여도 전자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크로스가 돼서 방문신청인데 서면으로 취하고 전자로 취하고 전자로 취하고 예컨대 서면으로 뭐예요. 전자인청의 취여도 서면으로 크로스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론입니다. 등기절체 뭐라고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론에서 우리가 강론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이 좀 시간적인 시간적으로 많이 뭐예요. 1차감옥 하신이라고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릿속에 시간여유가 없으시면 자 우리가 사람 있죠. 사람 사람 있으면 기도 있고 자 내 몸동와도 있고 자 팔다리가 있을 때 일단 내 기를 이 기만질 때 내면 뭐예요. 캑체 무해외시로가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공예지번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부일용 부동산 일부 부일용 부동산 일부는 용의 물건만 부일용 저소지 저당권하고 전등계는 지분에 대해서만 저소지 자기 지분에 부산업도 이 객체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야 우리가 요즘 최근 시험에 단등 단독 신청을 하는 것을 전부 골라라 해서 공동 단독 직권 축탁 있죠. 그 다음에 등기를 뭐예요. 실행하는데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일 때문에 객체 신청인 그죠. 자 다리 다리 움직이면서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하죠. 이게 셈 이게 셈 12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니 그 다음에 자 여기 뭐라고 아 물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오장육부 얘기하는데 자 일단 다섯가지 오장 손가락이 다섯개니까 소유권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있고 뭐예요. 지옥권 있고 전세권 있고 조당권 있죠. 이런 물건이 변동되려면 일단 뭐예요. 육부하면 보존등기 이의존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가등기 있죠. 그래서 일단 어디 자 이 각종 권리에 대해서 자 이게 일부 고치는 게 무슨 등기 변경등기 전부 다 지우는 게 무슨 등기 말소등기 그 다음에 물건 변경과 상관없는 가등기 있죠. 자기 신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아 이거 뭐라고 객체 오른손 객체 이거 뭐라고 각종 권리에 대해서 변경등기 하는구나 다리는 뭐예요. 자 가등기 하는구나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신청인 신청인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하는구나 변경등기 하는구나 부일용 절수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머리쓰에 한번 틀을 잡았어요. 틀을 잡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만 그래도 여기 이 정도는 해갖고는 뭐예요. 일단 지적은 그래도 뭐예요. 지적은 열심히 하면 마음먹고 일겨울만 있죠. 한 달만 딱 모여 반복적으로 가능하면 점수 나와요. 근데 등기가 안 나와서 그랬지. 등기비도 반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반이라도 맞으려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존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존등기 객체는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객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자기 집안에 보존등기 안 돼요. 보존등기 유형이 보존등기 유형이 네 가지예요. 보존등기 유형이 뭐 가지고 판교서 갖고 할 수 있고 대장 가지고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교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미등기 수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국가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청장 있죠. 자 연역적인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식은 그러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대장상 최초로 최초로 등록된 자 돌아가시면 뭐예요. 상속에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국가로부터 이전등록된 사람 토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딱 박스 한번 그려놓고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는 이 객체 신청인 주등기 부인기 먼저 딱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1번에 보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 그랬어요. 뭐라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분명히 그랬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상 토지대장이든 건축물대장 최초 돌아가시면 상속기니까 자 토지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자기 또는 피상속이니 최초로 지금 이제 옛날 표현이지 지금 뭐라고 자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최초로 수입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돌아가시면 상속이 그거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서 자기 또는 피상속이니 피상속이니 돌아가신 분이죠. 자 최초로 수입권자로 등록된 자 증명하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옛날에 그래서 일본 폐망하고 가고 누가 이승만 정궐 때 뭐 했어요. 일본 놈이 버리고 간 토지를 뭐예요. 몰수해 갖고 수입권 농민들한테 분배해 줬어요. 잊었는 게 국가로부터 연동기 받은 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최초인 사람이 아닌 3번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능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거기 4번에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공수청장은 뭐예요. 자 확인을 받으면 이건 건물에 가는 소지는 절대 안 돼요. 연약적이니까. 그 다음에 자 대장 멸시를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로서 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대장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그 대장 등본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 이해만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정부의 첨부정부가 아닌 거 그랬어요. 일단 일단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보존등기 할 때는 자 권리자만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권리 보존등기 그러니까 의무자가 내는 등기표 정보 인감 이런 거 안 내요. 물론 대장 내야 돼요. 대장 내고 토지거래하고서 안 내요. 왜? 우리가 토지거래하고서는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 그랬어요. 토지거래 토지거래하고서 있죠. 이 토지거래하고서는 뭐예요. 토지를 뭐할 때 거래를 할 때 토지를 뭐할 때 거래 거래 매매 거래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 뭐라고 지상권 다 뭐라고 이거 가등기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거래 지상권 가등기 할 때 이때 허가서를 내라는 얘기지 거래도 안 하는데 보존등기는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다 매립하고 내가 신축건물 짓고 하는 거니까 뭘 뭘 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자 3번을 별표합니다. 그 3번을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보자 그 3번을 별표하시고 보면 일단 거기 1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자 등기원인 날짜를 기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가 없어요. 절대 보존등기는 자 원인 자체가 없어요. 보존등기는 잊었는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뭐예요. 자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이 있고 이 사람의 의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이라는 뭐예요. 권능을 제한받으니까 어디 계약의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날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2번 토지에 관한 기존 보존등기를 말사하지 않고 또 보존등기 할 수는 없어요. 왜 등기부가 두 개 되면 안 되지. 하나의 부동산에 뭐라고 1등기 기르기를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죠. 그 다음에 군수 확인 나오면 뭐예요. 거물 얘기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거물 얘기 그 다음에 자 보존등기 할 때 당이 대장 첨부해야지 보존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존등기 젖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며시등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토지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 있다면 이 대장 있죠. 이 토지대장 있으면 이 대장 이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를 오버랩 겹쳐보자. 그러면 당연히 값 굴고 여기에 소유권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다 겹쳐보면 이게 값 굴고 여기 표제부 니까 자 값 굴고는 보존등기 젖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며시등기 이렇게 4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오버미등기 주택의 입차권 등기명 있죠. 그래서 딱 4개입니다. 가압료 가처분 경매 주택 입차권 등기명 4개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뭐할 수 있다는 게 직권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서 촉탁에 온 등기를 기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2번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기재하려면 1번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등기관이 직권 해주겠다. 직권보존등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고 다음에 4번의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관한 옳은 걸 했어요. 이것도 옳은 걸 했는데 특별자치 도지사 나오면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토지를 물어봤죠.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토지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 토지 물어봤으니까 1번은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건물이니까 틀린 상황이다. 2번은 미등기 토지가 가처분 등기 여기서 등기반 직권보존등기 했죠.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 말소 한다. 말도 안 된 얘기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지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내미 애이가 누구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고급 차를 이 고급 차를 자 못으로 긁어놨다. 아니게요. 그래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갑을 상대로 차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혹시 법원에 가처분 등기를 법원에 촉탁하면 몇 가지 네 가지 가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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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경매 자 주택 임차권 에 임차권 등기명력 있죠. 이 네 가지 법원에 네 가지 촉탁하면 이 촉탁 받을 거 아니에요. 가처분 가처분 촉탁 받죠.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이렇게 2번 가처분 쓰려면 가처분 등기 쓰려면 보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집권 하겠다는 그런데 누가 갑이 가처분 들어왔으니까 지금 뭐예요. 의리라는 사람이 차를 고쳤어요. 수리해줬죠. 가처분 근거가 되는지 수리가 끝났으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끝났으니까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을 뭐라고 말사라고 촉탁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보존 등기까지 말사할 필요 없어요. 왜? 이 보존 등기는 직권을 했지만 세금은 누가 낸 거예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취득세금을 갑이 냈어요. 절대 말사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뭐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사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말사한다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말사 필요 없다는 죠. 그 다음 토지 대장의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관리중 동그라미 치고 무한 사람 포관리중 반사람 최초 상속인 포관리중 반사람 보존 등기 한다는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부 원인 가 알지 않으시죠? 당연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판결 우리가 판결 얘기 나왔을 때 보존 등기 말하는 판결은 건국 판만 안되고 나머지 다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판결도 다 됐고 그러니까 거기 확정판결 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 해서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 하는 판결 소유권 확인 판결 하나지는 아니 한다 하나지 않는다 아니게요 그렇게 이해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5번에 그 내용은 거의 겹치고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별표하시고 6번을 보자 얘기요 그럼 틀린 것 그때 갑이 갑이 뭐라고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은은 감명의 보존능기 하고 말다 안 돼요 자 누가 우리가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돌아가시면 상속인 하겠죠 상속인이 직접 보존능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그 다음에 2번 일부 지문에 대한 보존능기를 뭐예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각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수입권 처분제한 촉탁이 있으면 직권보존등기 하고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일부만의 보존능기를 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하는 등기도 뭐라고 이거 동의신청하라 동의신청하라 그랬죠 동의신청하라고 그 다음에 절대 그 판결 중에 판결 중에 절대 건국판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자 보니까 토지 대장에 이런 식으로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 뭐가 됐으면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이 됐으면 이 토지는 국가가 나리니까 자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뭐가 됐으면 누락됐으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이 건축물 대장은 왜 이 건물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재산세를 거둘려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한다고 명실해 놨어요 그래서 지자체 상대로 소송하지 절대 누구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요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되니까 자 꼭 뭐예요 건물은 국가 상대로 소송한다 틀린 말이에요 판결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결의 문제가 나오는 게 단독 신청할 때 판결하고 보존등학교 할 때 판결 나오니까 아까 5번 문제 5번 문제 있죠 물론 5번 문제는 틀린 거는 몇 번이 1번이 1번이 토지 대항상 최초로 소유한 갑이 미등기 토지를 상속할 경우 돌아하신 부분으로 보존등학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 3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학교 경우 당의 토지가 보존등학교 신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말소를 명한 판결 있죠 그것과 보존등학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다 포함되니까 그냥 딱 안 되는 거 뭐라고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판결 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것만 외우지 않는 게 다른 건 다 되니까 되는 것까지 뭐로 외우냐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외우지 않는 게 보존등기 할 때 판결은 안 되는 게 뭐라고 건국판이 안 된다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5번에 건국판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뭐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옳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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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보존등기 할 때 원인을 기록한다면 틀렸죠 옳은 게 기역은 빼야죠 기역은 빼기 그 다음에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초반전 등기를 할 땐 직권보존등기 그거 맞는 얘기 있죠 그래요 그래서 니은 들어가야 돼요 자 모름 빼고 기역은 빼야 되고 1 3 빼고 4 빼고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래요 거기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되게 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하며 등기원인의 분할에 약정했을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는데 절대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유정할 때는 그 지분 몇 번에 2분의 1을 이전하는지 2분의 1 중 총 4분의 1이라는지 그 지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니은 디귿 자 8번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게 몇 개냐 그러면 4개예요 4개가 4개가 뭐예요 자 두번째 처분지 가처분 가처분 세번째 경매 예고등기 그런 거 빼고 예고등기 지금 없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남아있는 거지 살아있어요 예고등기 뭔지 몰라도 돼 예고로 하는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가등기 가처분 안되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죠 그 다음에 가압류고 그래서 자 두번째 가처분 세번째 경매 자 다섯번째 임차권의 등기명령 주택임차권의 촉탁 여섯번째 뭐예요 가압류 딱 몇 개 4개만 4개만 보존등기 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전등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흠 흠 감사합니다.